박찬호 어서. 네, 어서 박찬호. 가족들한테 편지하는데 왜 안 울어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울어줘야 되잖아, 좀. 동료들이 그만큼 해주는데. 박찬호 님께서 서진수를 너무 많이 울었다고 혼내셔서 참았습니다. 그랬어? 네. 못하는데 왜 울어? 한심하면 잘하면 될 거 아니야? 바닷물도 짠데 눈물은 왜 울리나? 바다는 짭니다. 그래, 눈물도 짜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총 날아줘. 박재정 하사. 네, 하사 박재정. 이번에 해군 제대하고 나면 다시 또 군대 들어올 거야? 네, 1등급. 아니, 1급입니다. 해군 들어올 거야? 해군 들어올 거야? 안 온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닙니다. 생각해요? 조금씩? 정문 다시 할까? 정문 다시 할까? 아닙니다. 가게. 뭐라고? 해군. 동일하게. 동일하게. 똑바로 얘기해. 똑바로 얘기해. 생각해 보겠습니다. 일어나서. 알겠습니다. 해군으로 가겠습니다. 해군으로 가겠습니다. 그래, 해군으로 온다. 알았지?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